특히 절대 안 건드리는 성역 같았던 전세대출까지도 건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어한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PF 문제도 지방 그리고 수도권은 비아파트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지금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인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아타기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잔금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미 서류를 준비해서 했던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앞으로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계부채 상승이 잡힐 때까지 강한 수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도 짧은 기간에 여러 개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조건부 전세대출에 대한 중단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죠 만기를 축소시키는 것까지 계속 강한 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또 가계부채가 눌리지 않고 유지가 된다 증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재해당한 총량제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반기에 5대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출 시장 유동성이 좀 잠기게 되면 결국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게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최근에 뉴스 기사 보신 분들은 어이 뭔 소리야? 아니 금융당국에서 대출 지금 가계부채 증가하니까 가계부채 많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 압박을 해가지고 어? 은행 지금 대출 많이 부채 늘어나니까 지금 금리 어? 금리 낮추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원래는 뭐 3.2 뭐 2.9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금융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갔다가 지금 가산금리가 거의 1%가 올랐어요 가산금리가 가산금리가 1%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고정금리도 4%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높아졌거든요 역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 5월달 6월달 이때만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이 쌌단 말이에요 거의 0.5 이상 쌌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물밀듯이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물밀듯이 5월 6월에 샀던 이유가 뭐냐면 7월부터 DSR 스트레스 DSR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DSR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 늦기 전에 대출 받아야 돼 하면서 이때 많이 대출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7월 DSR을 9월로 또 연기를 하니까 7월에 역대급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서 7조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가산금리 올리지 말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사 보셨죠 갑자기 아니 금융권 금융당국에서 압박해서 가산금리 올린 거 아니었어? 어? 가산금리 올리지 말하니 뭔 소리야? 알고 보니까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얘네들 스텝이 꼬인 거예요 서로 사인이 안 맞았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남편하고 부인이 사인이 맞아서 눈치 보고 A, B, C 척척척 나가야 그 부부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금융당국에서 원한 거는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거였는데 가계부채를 줄여라 이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이거 지금 금융채가 떨어졌으니까 이 수요자들이 많이 빌렸네?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줄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가계부... 금리를 올리면 그럼 덜 빌려가겠지? 하고 가산금리를 한 달 사이에 1%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금융위원장이 어? 나는 가산금리 올리라고 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 줄이라고 말한 거라고 가계부채 줄이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은행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계부채를 못 빌리게 해주는 거는 은행권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덜 빌리게 하는 수는 최선의 수는 그냥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얘네 은행권도 은행권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그냥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 어? 근데 만약에 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융... 대출을 중단했다? 지금처럼 중단했다?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가산금리가 1%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세자금 대출보다 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전세자금 대출보다 비싸진 상황이야 이제 8월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다시 온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원했던 금융당국이 원했던 대출 축소 규제가 덜 빌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KB, 국민은행이 가계 대출 제한 때렸습니다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확산하고 있어요 5대 은행이 전부 다 이제 그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은행이 신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것도 지금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확산되게 될 겁니다 이 움직임이 그러니까 대놓고 앞으로 남은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대놓고 은행권은 덜 빌려줄 겁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 수도권 수도권이에요 이건 지방은 아니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 만기를 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있었잖아요 50년짜리를 30년으로 다 테두리 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테두리 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장기, 만기 대출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DSR 적용해도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30년으로 플러스 뭐냐 생활안정자금 이미 주택 있는 분들 생활안정자금 산도 이제 물건별 1억으로 제한을 합니다 원래는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1억까지만 빌려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기간을 제한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받게 될까 DSR이라는 게 뭡니까 원리금 원리금을 우리가 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소득하고 비교를 해서 소득의 40%까지만 이 원리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을 30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자는 감소하겠죠 원래 50년 빌리는 이자를 30년으로 돌리면 이자는 감소하겠죠 하지만 원금이 크게 상승하잖아 이자 감소하는 것보다 원금 상승하는 게 더 크다고 30년을 축소하면 원금이 크게 상승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이제는 없다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아도 2년 거치가 가능했었고 그걸 규제해서 줄였죠 그래서 구입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거치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주기도 하는 대출군이 있었으나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출 받으면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월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산도 제한 없었는데 이제 물건별 1억으로 제한한다 못 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 어느 정도냐면 첫 번째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가산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만기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전세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하면서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대출이 있는데 그거를 상환해야 되는 조건부 계약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 또 반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내가 거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받고 그 다음에 월세를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 놓는 걸 감안해서 반공제가 들어간다 5천 4천 얼마 5천 얼마 이렇게 반공제가 들어가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빌린 돈의 이자는 올라가고 전세도 못 놓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제일 좋은 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게 나은 상황에선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지 못해 갈아타기도 못하게 해 특히 절대 안 건드리는 성역 같았던 전세대출까지도 건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못 움직여 이사를 못합니다 주거 이전이 어려워져요 전세 놓고 이사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월세 놓고 월세로 가야 돼요 월세 장려야 월세 장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전세 가능한 물건은 더 줄어들죠 온전한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고 다 반전세나 월세로 떠밀릴 거예요 수요자들도 반전세나 월세를 생각해야지 전세 온전한 매물들은 없을 거야 그럼 생각보다 전세 금액을 올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전세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학군지 보면요 학군지는 이미 전세 전고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전고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월세 주고 월세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금융권의 강한 시장 유동성 제어가 나와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는 조정장세를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정장세 피하기 어려울 건데 지금 아까 어떤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폭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지금 이게 서울이 8만 건 지금 7만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매물이 나와 있는 게 근데 이게 절대 많지 않아요 시중의 매물에 정말 많은 물건들이 허위 매물들이야 진짜 웃겨 왜 이거 안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네이버로 매물 보실 때는 무조건 최신순으로 보셔야 돼요 최신순 최신순으로 본 가격과 낮은 가격 괴리가 심하다 그럼 허위 매물이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7만 8천 개 중에서 진짜 매물은 제가 봤을 때 한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허위 매물이 너무 많다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 그래서 특히 상급지는 진짜 매물 다 들어갔거든요 매물 없어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은 사실상 어려워요 금융 규제를 아무리 해도 큰 폭으로는 안 된다 특히 상급지는 어때요 상급지는 대출에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진 않거든요 문제는 대출에 대한 이런 억압이 들어가면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이런 데가 크게 데미지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지금 지방 살리고 이 하급지 살려야 되는데 찬물이 쫙 찌끄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급지에서 갭매우기가 나와야 갭매우기가 나와야 상급지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급지 갭매우기가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제 예상은 전세가 강하게 강세로 가면서 하급지 갭매우기가 나오고 내년에 상급지 좀 쉬어가면서 내년에 또 전국 좀 돌파하면서 이 공급 절벽 시대에 맥스 마지막 상승장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은행권을 이렇게 압력하면 생각보다 갭매우기가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 강하게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상급지가 추가로 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금융당국에서 두고 보지 않을 거다 가계부채가 남은 9, 10, 11, 12도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대출 총량제까지도 염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량제 가능성까지 이 총량제를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 때 21년에 했던 거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하고 은행들에게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준 거예요 그게 먼저 다 빌려가면 일정 시점에 끊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협이었는데 9월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이 그래서 그때 전세대 자금 대출도 중단됐어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건 더 이상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두고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열외가 있어요 열외는 지방이죠 수도권하고 지방은 차등을 두는 거야 지방은 대출 중단은 아니야 지방은 축소 50년 그대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차등으로 유동성 제어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갈라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사도 돼 지방은 사도 돼 근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PF 문제도 지방 그리고 수도권은 비아파트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길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지금 1주택자 2주택자만 지방아파트 사면은 주택수에서 빼줄게 취득세 감면해줄게 이거 하나도 먹히진 않아 다주택자 형들을 불러와야 된다고 지금 그래야 PF가 해결이 되고 연착률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으로 가면 경착륙으로 가는 거야 내수가 박살이 난다고 문제가 뭐냐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잖아요 막 5조 5조 7조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지금 감당하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내 허리띠를 조이는 거 아니야 내가 쓰는 생활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비를 줄이는 만큼 내수는 추락하게 되는 내수로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주택자 형들을 시장에 불러오면 PF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다주택자 형들은 지금 반포랑 강남이랑 용산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 형들은 왜 이렇게 해충 취급을 하냐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셋값이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염두에 됩니다 9, 10, 11, 12의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보면 대출, 금융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아니었어도 이미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보면 다시 거래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그걸 왜 감소 국면으로 얘기를 하냐면 보면 이게 월세, 이게 전세, 이게 매매입니다 거래량 보면 이 시점에 와서 우리 6월 시점하고 7월 시점은 월세 거래보다 매매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급등기, 급등 급등할 때 보여주는 패턴이야, 급등 패턴 급등일 때는 월세 거래보다 매매 거래가 많네? 라고 느끼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세 거래도 자연스럽게 땡겨지죠 붙는 거지 근데 이 구조가 깨졌어요 8월은 깨졌다 이미 초부터 보면 알 수 있어 초부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천 건 정도 잡히고 이제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8월부터는 감소로 간다 일단 상급지는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추가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유동성 제어 유효수요가 감소하는 국면이다 그러면 거래량은 당연히 내려온다 그래서 8월에는 5천여 건 정도 예상이 되고요 9월 마찬가지 추석도 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거의 4천여 건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매물 현재 수치 얘기를 드릴게요 현재 수치 보면 매물이 8만 5천 건을 찍었다가 지금 7만 8천 개 정도 수준이에요 이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매도 쉽지 않은 거야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더 심각하죠 계속 감소 중에 있습니다 감소 중에 있어요 이런데 대출에 대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게 나온다? 그럼 어때요? 이 중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은 더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 금융권이 강한 초강수를 돕고 진짜 뜻판왕인 총량제 직전까지 왔다 총량제 직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지성으로 아 몰라 하면서 사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추석 이후의 흐름은 반드시 보고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시점에도 싼 매물이 있고 비싼 매물이 있어요 강남상구 용산은 비싸고 나머지 노도관 금강구는 싼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무조건 상급지 상급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 그래요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또 생각할 거예요 항상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돈 많이 버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밍을 맞추는 투자보다 중요한 게 잠재력을 보는 투자거든요 앞으로 서열은 또 변화될 거예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마포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마포보다 더 좋았던 지역이 광진구 이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서열이 바뀌잖아요 동작구도 보세요 강서구도 보세요 서열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강서구도 보시면 아파트값 보면 엠벨리 7단지 이런 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준 20억이에요 준 20억 공공아파트인데 준 20억이라고 깜짝 놀랄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이 바뀌는 동네들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춰서 돈 버는 것보다 이렇게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단타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회사 찾아서 성장하는 회사에 잠겨 놓는 게 큰 내 시세차익을 얻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타이밍 맞추는 그런 하수짓 하지 마시고 서열의 변화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은요 바닥을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바닥을 지나봐야 아는 거죠 타이밍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도 맞출 수가 없고 이미 22년 우리가 12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가 바닥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아무리 예상해서 너무 쌉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봐야 타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야 그리고 제 말이 시간이 지났을 때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 100%는 이거예요 입지에 대한 잠재력은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 내놓는 개발 사업은요 시간의 문제지 되긴 돼요 시간이 뭐 30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을 뿐이지 되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호재는 뭐냐면 그 동네에 신축이 많아지는 아파트 단지가 클러스터화 돼서 하나의 분락을 이루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대규모로 택지 개발 지구나 뉴타운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최신은 신속통화 모아타운이 몰려서 선정된 지역들 그리고 새로운 노선이 깔리는 지역들 이게 결합되는 지역들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의 잠재력에 배팅하는 게 또 좋은 방식이고 실제로 내 돈을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밍 계산하는 것보다 돈 적게 들여서 투자가 가능해요 이런 데는 적게 투자하는 거 지금 막 20억 30억 들여서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20억 30억 투자하실 분들은 올 9월 10월 11월 10일 한번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나는 20억 30억이 아니라 2억 3억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빠른 시점에 좋아질 지역을 사놓는 게 좋아요 이게 뭐 금융 압박을 하던 30억짜리가 25억이 되든 뭔 상관이야 난 2억 3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때가 어딘지를 부지런해 공부를 하시고 알아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놓는 게 낫죠 그런 부동산들은 이미 바닥이니까 지금 금강구 노도강은 바닥이에요 여기서 조정받아서 싸져봐야 싸질 금액이 별로 없다고 이런 데는 사도 돼요 이런 데는 사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좋은 곳보다 좋아질 곳을 사라 지금 시점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